야심한 밤, 혼자 있는 집에 낯선 남성이 창문 틈 사이로 나를 쳐다본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? 대전의 원룸 골목을 돌며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내부를 훔쳐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술에 취해 호기심에 봤다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상습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주변을 기웃거리며 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한 남성. 불이 켜진 창문을 조금 열더니 얼굴을 바짝 붙이고는 집 안을 훑어봅니다. 지난 1월 대전 서구 탐방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이 일대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어 내부를 훔쳐본다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한 달 사이 10차례 넘게 잇따랐습니다. 방범창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여는 방식으로 주로 지상 1층 빌라 창을 잠그지 않는 집들이 범죄 대상이 됐습니다. 피해는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야심한 밤 혼자 방 안에 있다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가해 남성으로부터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. 경찰은 CCTV를 통해 해당 남성의 주요 인상착의를 특정했습니다. 이후 골목에서 성인은 수상한 남성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추궁한 끝에 30대 초반 A 씨를 붙잡았습니다. 검거를 할 때 피해자의 어깨에 묻어있는 먼지 높이와 담벼락을 지나갈 때 묻을 수 있는 먼지 높이가 매우 비슷하여 그에 착안하여 그것에 대해 추궁하게 되었습니다.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며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직접 창문을 연점을 토대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거침입 범죄가 성범죄 같은 다른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수상함을 느낄 경우 조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TJB 김철진입니다. TJB 김철진입니다.